우리 집은 너무 겨울에 힘들어요 지금 물을 떠다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선생님 물 뚫러 갔네 신선생님 힘들 건데 힘들죠? 아휴 힘드네요 힘들죠? 예 내가 좀 들을게요 아 네 제가 들고 갈게요 추운데요 좋아요? 예 어우 딱해라 어짜꼬 예 공부 중에 있으니까요 네 한번 가세요 네 왜 빠꼈었죠 지금 아휴 이거 험한데 길이 아휴 길이 험해서 신선생님 뭐 간단하게 좀 드셔요 예 그럴게요 드셔요 예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그거 뭐야 오늘 물 몇 번 기러 왔어요? 물요? 응 어 보자 한 네다섯 번은 갔는 거 같네요 다섯 번 더 된 거 같던데 네 그래요 얼른 노래 그만 듣고 예 아 참 내 밥 먹을 때는 말이라 알았어요 음악 듣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끌게요 얼른 공량하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오늘 호박죽 오늘 더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아보카도 이거 죽염소금에 찍어 드셔보시고요 예 그리고 사과 그 다음에 땅콩 생땅콩 이렇게 해서 드세요 예 아보카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맛이 내는가 아보카도 있잖아요 소금에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네 고소해요 고소하죠 덜 익었어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조심하네요 네 주세요 죽도 드시고 네 죽도 맛있네요 신선생님 늙은 호박죽을 드시더만은 물을 또 오네 네 그렇죠 네 힘이 생기죠? 네 힘이 펄펄 납니다 힘이 펄펄 납니다 힘이 펄펄 나요? 많이 드셔요? 네 그럼 현저씨 한색 안을 불가능한 어구마 정신밥 먹고 추워서요 밖에 너무 춥더라구요 그래서 추워요 춥다면서 왜 양말은 안 신고 여러가지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양말 안 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요. 그건 뭔 고집이에요? 맨발 고집입니다. 오늘 지금 너무 추운데 그거 좀 끓여 먹으면 안될까? 커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이파리라도 좀 뜯어가지고 콜 끓여서 먹으면 안될까? 예 그럴게요. 제가 녹차에 따올게요. 그러실래요? 네. 적어다가 필요한 거 좀 따오세요. 예 그래요. 우리 나무 마주 해야죠. 예 그래요. 요거 나중에 먹으려고 감차놨죠. 예. 내가 소라는 흉 안 볼 테니까 드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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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추워라. 아 추워. 아. 예. 예. 지금 이거 옥산차 이거 따도 괜찮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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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불을 좀 일찍 떼야될 것 같은데 여기 엉겅키 이것도 좀 따줘요 신 선생 그거는 머니팔인데 이것도 약초래요 무슨 약초에요? 이름 모를 약초래요 계란풀 아니야? 좀 있으면 다 마를건데 이거를 조금 따가지고 좀 말려놨다가 넣으면 안돼 뭐 말릴 필요 있겠어요 그냥 먹고 말고 없으면 말고 수준이 있네요 수줏이 좀 이렇게 신선생님 내 약조 다 버렸잖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신선생님 다 버린 거잖아요. 다 안 버렸는데 남 줬지요. 그리고 남은 거잖아요. 잘 안 버린 거잖아요. 잘 안 버린 거잖아요. 잘 안 버린 거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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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생님, 보통 보면은 삼한사온이라고 그러더라 삼한사온 삼한사온 그러지? 사온 알 모르겠네요 아니 그 약초를 요거 차를 끓이려면 칼 2 силь 가 와가지고 말이야 싹 같이 떠가지고 가야지 달랑 요구 하나 들고 와갖고 이걸로 뭘 올라갈 때 뭘 갖고 올라갈 때 응? 왜 실수를 못 차리냐고 몸뚱하려면 달랑달랑 쫓아오냐고 어 손 시려요 손 시려요 손 시려요? 손 시려요? 네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물 담아 갖고 올라가세요 거기다 네 알았어요 차 끓여볼 여기다가 이빨 다 받아가요 네 알았어요 아이고 추워요 나도 추워요 뭐 그대로 갖고 와서 끓이면 되겠네 전부 잡아가지고 아 좋아 아 좋아 아 이거 본인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약초 그거 달랑 들고 와가지고 말이야 그거 하나 들고 간다고 아, 좋아. 내가 춥다 그러니까 지금 찼다 가지고 지금 차 끓인다고 차 끓이고 일 할 수 있겠어요? 추운데 신선생, 일 안 먹어요 신선생은 오늘 춥다고 밥 안 먹었어요? 밥은 먹었죠 그러면 춥다고 밥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추워도 일 해야지 그럼 밥을 아예 먹지 말았어야지 과일이라도 위치가 어때요? 그래도 추운 날은 좀 쉬게 해주면 안 돼요 일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추워요 손도 실었고요 아이고 딱 해라 그렇게 손이 실어 가보면 나공에 지금 이불 깔아놨단 말이라 이불 밑에 손 넣고 비벼 알겠습니다 내가 비벼 줄 수 없잖아요 대신 비비고 이파리 여기에 넣고 물거리 부으면 되죠? 네 이거 뭐 그래라 이거 뭐 그래라 이거 뭐 그래라 심심한 차례 이렇게 먹으면 물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으면 좋은 게 뭐예요? 맛도 좋고요 아주 향도 좋고요 이거 일단 마시고 몸이 따뜻해지면은 이제 뗄랑하러 갑시다 오늘은 예 그렇죠 어제 뗄랑 많이 해놔서 오늘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좀 할 일을 시작했으면 예 이제 끝을 내면 좋잖아요 예 그렇죠 손 씻어라 보세요 손 씻어라 이거 이거 버리지 말고 손 씻어라 예 손 씻어라 그 그 부어놔요 예 여기에 밑에 놔두지요 솔라워라 예 오늘 왜 저기 뭐야 두어가지고 말이다 그냥 닦게 해야지 예 저도 겠어요 병 예 예 안다 하는 가운데 바삭바삭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 괜찮아요 뭐 뭐 어쩌라고 뭐가 있는데 꼬, 꼬니파리 아니에요? 응 응 지워놔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워가지고 밖에다 내놨다가 이 뽁뽁으로 터집니다. 방에 덜 넣어야 된다. 요거 과일 놔두면 요거 과일은 어찌 되는 줄 알아요? 아 지가 맛있게 먹지야. 지들이 딱 식사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상처를 놨다 생각하고 우리 지들은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지들하고 틀려. 우리가 식사가 과일이듯이 우리 집의 지들도 식사가 과일이듯이. 특히 홍시 담가를 엄청 좋아해요. 한번 한 박수 놔뒀다가 반 박수 뺏겼네. 주인을 닮아서 과일을 좋아하는군요. 네. 그때 한 박수를 내가 얻었거든. 그리고 여기다 놔두고 먹는다고 먹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좀 놔뒀더니 한 이틀 상간에 거의 뭐 반은 싹 끝났더니. 네. 내가 못 먹었다 아이가. 참 나쁘더라고. 지는 너무 무독하면 안돼요. 지는 먹고 살아야지 겨울에. 심 선생님이 막 지 편들어. 심 선생님이 지띠라서 그런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맞아요. 제가 지하고 친근하잖아요. 아 지띠라고 지를 좋아해. 네. 내가 말입니다. 지를 잡아먹는 뱀입니다. 지를 잡아먹는 뱀이죠? 내가 뱀 띠는 지를 잡아먹는 뱀이 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아 맞네요. 먹이 사슬에서. 예. 먼저 최강자에 있는 게 뱀이거든. 뱀이 지를 딱 보면. 예. 싹 한 입에 딱. 그냥 끝을 낸다. 예. 물이 다 꺼냈네. 그래서요. 아. 저기. 내가 너무 잘한다. 내 말이. 너무 센다. 도망가버리는데. 뭘 보여? 물 부어서 바로 먹으면 되죠? 예. 조금 놔뒀다가. 예. 이 향. 예. 향. 향 좋은데? 예. 향 좋아. 다 보여. 가득 다 보여. 맞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자체에 열이 있거든. 맥반석이라서. 그래가 맥반석 그거 흙으로 이렇게 구운 거거든요.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따뜻하면서. 난루가 되겠네요. 따뜻해요. 추우니까 이것도 따뜻하네. 손이 이제 다 녹았네요. 손실이 온 게. 일하러 가야지. 하하하하. 일하기 싫어. 하하하하. 일하러 가요. 알았어요. 일할게요. 이거 마실까요? 오앍. 한 점심 점심 공량 하고. 예. 30분 쉬었나? 예. 샀지요? 네. 이거 오후에서. 예. 한 5분 정도. 어? 여기. 햇살이 이게 더 좋은데. 예. 여기. 이 솔라걸로를 여기다가 햇살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엉덩어 차고 아 뜨겁네요. 뜨끈뜨끈하네요. 손난로가 따로 오네요. 따로 따뜻한데? 난로 필요없죠. 뜨거운 물로 이렇게. 두개인데 하나 보냈죠? 예. 한개 더 있어요. 어디있어요? 저기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우와. 이게 호박주전자라구요. 호박주전자라구요. 아 모양 호박같이 생겼네요? 주전자를 호박처럼 만들었죠. 호박을 넣고 녹아. 그냥 물만 마시는게 좋아요? 아니면 콩이나 쌀가루 조금 넣어서 끓이는게 좋아요? 그냥 물만 조금 넣어서 물을 넣어도 맛있죠. 그거만 마셔도? 왕왕 끓인 물. 아 끓인 물이요? 끓인 물보다는 그냥. 이게 좀 맛있죠? 예. 훨씬 맛있죠. 맛있죠? 물다 좀 넣고. 예.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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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뜨거워. 이렇게 해갖고 이제. 네. 손을 이렇게. 뺨에 이렇게 해봐요. 아 따뜻하네요. 따뜻하죠? 예. 예 드. 예. 아 향 끓여줬네. 예. 예를 들어. 네. 아. 오오. 괜찮네. 네. 아유. 아유. 물다. 하나요? 향이 좋네 향이 좋지요? 향이 좋아 애플맨트 향이 많이 나네요 3시까지 딱 1시간만 할까요? 3시부터 2시간만 할까요? 1시간만 신선생 2시간만 2시간만 1시간만 아 맛있는데 맛있어요 몸의 현상인데 그전에는 제가 갈식하기 전에는 밤에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되게 목이 말라고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목 갈증이 안된다 그래서 이게 안된게 지더라구요 방금 저번에 담가놨던 것도 먹었을건데 내가 갈증이 안나니까 안먹었죠 네 더 또 우러날거 아니에요 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딱 안고 있어요 네 따뜻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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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따뜻하자 마사지하기 좋은데 이거 잘해가지고 좋은데 하하하 하하 하지 iş